한두환입니다. 오늘 두 번째로 거리목음 참여하게 됐는데요.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유롭게 참여하시기 필요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말씀도 잘하시고. 네, 안녕하십니까. 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그래도 다행히 조금 날씨가 풀렸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흐려지고 눈이 내리네요. 그래도 눈이 오면 좀 설레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밖에서 여러분들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. 오늘 겨울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시길 전달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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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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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